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가 있고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BI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인프라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웨어라우스, 데이터마트, 하도, 분석 플랫폼 이런 얘기를 할 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보면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요즘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옛날에는 BI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이 BI를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BI라고 불렀어요. 굳이 인프라냐 이게 아니고 이 전체를 그냥 BI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구분하면서 또 자꾸 구분하면서 그래서 BA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주로 나타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인프라 어떤 그런 구축 인프라고 얘는 그거를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오라클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라클 DB에 저장이 되어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분석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SAP에서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에요. 오라클도 있고 아까 전에 SAP 봤죠? 여기 나왔는 거 독일 할 때 나온 거 봤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런 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다 이런 툴들이 그 ERP, SCM 그 다음에 CRM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다 이렇게 같이 붙여져서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위에 얹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려 그러면 국내 비즈니스 아날리틱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조사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대에 나온 것들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환경에는 총 6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콜센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 단말기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인텔리전스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쪽에 저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분석 도구에 의해서 분석이 돼서 관리자가 이거를 통해서 전략이나 이런 거에 사용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운영하려면 아까 전에 어널리틱스하고 오프레이션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죠. 운영됐던 것들이 분석이 돼서 다시 운영 시스템으로 저장이 돼서 모델화 돼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고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시보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전에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딱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와대 들어가면 청와대의 주요 지표들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로 인터넷에서 공표가 돼 있습니다. 주요 지표, 나라 주요 지표에서 그래프로 막 그려져서 청년 실업률이 매월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자, BA와 BA의 목적은 당연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보 제공해 주는 거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보고서 일단,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결과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나오는 이 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매개변수라는 건 뭐냐면 값이 이럴 때 어떻게 바뀌지? 해서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매개변수라는 건 어떤 값을 내가 집어넣을 때 결과를 어떻게 바꿔주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주는 그렇게 운영되는 툴들이 있고요. 대시보드처럼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쿼리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직접 내가 치는 거예요. SQL 쿼리나 이런 걸 날려서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통 데이터 마트나 이런 CRM 분석 툴들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드릴 다운, 드릴 업 해서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시의 1월 달 거 1월 달에 1월 1일 거 매출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점점 좁혀나가면서 이제 내용을 보게 하는 드릴 다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스 사용자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생산보고서죠. 그래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생산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급 분석가들이나 고위경영자들이 이런 걸 보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보고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출물이죠. 대부분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보고서가 쫙 해서 정리가 돼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판매하면 판매 예측 보고서라든가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고서가 당연히 툴벨에 의해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를 하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버테이블 많이 보시죠. 피버테이블 같은 경우에 엑셀에서도 쓸 수 있죠. 엑셀에서도 보면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값들을 대체를 해서 집어넣으면 그 값들에 의해서 바뀌거나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매개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들을 조정해 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을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런 기능들이 다 시스템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MS에서 운영하는 애저라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관리해주는 거죠. 이렇게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거. 이걸 대시보드라고 그래요. KPI 관리해준다고 하는데 KPI가 뭐냐면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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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는 내가 계속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업에서도 보면 사장님이나 위에 이사들은 시스템이 이렇게 보여져요. 밑에 자잘한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죠. 중요하게 그 기업의 어떤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뭔가를 관리해주는 게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정해요. 정해서 화면에 띄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보통 이제 저기 영업 파트 쪽 가보면 영업 실적을 이렇게 다 관리하죠. 매월 실적률 조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대시보드의 원래 의미는 저거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면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속도도 봐야 되고 방향도 조정해야 되고 하는 거를 그런 것처럼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기업에 계속 가는 흐름 방향이라든가 운영을 계속 참고해서 결정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게 필요한 거를 대시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쿼리 해서 이렇게 쿼리를 직접 날려서 위에 보면 이렇게 SQL 쿼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드릴다운 드릴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당연히 점점 점점 하층으로 내려가면서 쪼개서 보는 거고요. 반대도 있어요. 드릴 업은 하나의 제품에서 뭉쳐서 계속 올라가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돼 있어요. 예측분석입니다. 예측분석은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리프 분석 이런 게 있어요. 와리프라든가 민감도 분석인데 어떻게 해주냐면 뒤에 어? 민감도 분석이 빠져 있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어떤 값을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측될지를 미리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민감도 분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매출액, 광고비를 1억을 투자했을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지 그러면 2억을 투자하면 그럼 어떻게 바뀌지? 3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바뀌지? 이런 것들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은 아까 전에 봤죠? 빅데이터 분석은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 데이터들이 자주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운영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운영이 인텔리전스하고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CRM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운영, 실제로 운영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걸 분석하는 게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CRM을 확장해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도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그 정도 선을 내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연동하는 거 우리가 아까 전에 축구에서 봤잖아요. 축구에서 센서 통해서 데이터를 들어오면 수집된 데이터가 그걸 분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분석도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GIS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